이곳은 일출로 유명한 제주 섭쥐... 섭쥐코지 아니구나... 이곳은 일출로 유명한 개우지코지에 왔습니다. 지금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, 해가 과연 잘 뜰 수 있을지... 이 커피하우스 개우지코지는 빵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. 이곳은 일출로 유명한 마을이. 이곳과는 지민이 하얀 두곳으로 유명한 마을이. 눈부싶은데 이러면서 주욕을 한다는거니 심약한가 몰라 아니야 그냥 운전을 할때는 그냥 깡매껴버려야 돼 와와와와와 어우 눈부시다 와 눈부시다 진짜 와 멋있다 아 멋있다 아이고 눈부셔 어우 눈부시다 진짜 못보겠네 어우 야야야야야 근데 어떻게 어둡지? 안했을까? 안했을까? 카메라가 어쩐까? 일출이 원래 깜깜한것이야 거기만 빼고는 멋있다 야 잠깐만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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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출 성공 너 너무 눈이 부셔서 해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요 오 오 오 뭐 akt 아 아 da 오 오 감사합니다.